육사지방 선거 사전투표에서 20, 30대와 50, 60대의 세대 간 투표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15.9%, 30대가 9.4%, 40대가 9.9%, 50대 11.5%, 60대 12.2%, 70대 이상 10%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30대는 25.3%, 50대에서 60대는 23.7%의 사전투표율을 보여 엇비슷했습니다. 연령과 성별을 모두 감안한 사전투표율은 20대 이하 남성이 16.9%로 가장 높았고, 50대 남성 11.8%, 60대 이상 남성 11.2%를 기록했습니다. 시도별로는 전남이 18.05%로 가장 높았고, 대구광역시가 8%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정지합니다. Пока П tweaksavic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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